현대차그룹이 친환경차 시장에 진입한 지 13년 만에 국내 누적 판매량 100만 대 고지를 돌파했습니다.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7월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2만 9,484대를 판매해 친환경차 누적 판매대수 102만 3,484 대를 기록했습니다. 현대차가 55만 6,854대, 기아가 46만 6,640 대 판매됐고, 차정별로 보면 전기차가 22만 9,736대, 수소전기차가 2만 4,874대, 하이브리드차가 76만 8,874대였습니다. 이 중 가장 많이 팔린 친환경차는 2013년 출시돼 지금까지 18만 3,837대가 팔린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입니다.